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새학기도 시작됐고 우리 친구들 그동안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책이긴 한데 또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그 책도 소개해드릴 겸 해서 공구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오늘 준비한 시리즈는 바로 로얼드달 시리즈랑요. The Wayside School 4권짜리 시리즈가 있어요. 이 시리즈들을 공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로얼드달 작가의 이 시리즈 16권과 The Wayside School 4권을 공구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출간된 책 위주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을 뒷부분에 좀 붙여서 조금 편집해서 올려 볼게요. 최근에 또 미세문제가 엄청 심각해졌잖아요. 그랬더니 확실히 목소리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미리 허스키한 목소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구 관련 자세한 정보나 구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놓았고요. 제가 미세문 카페에도 책 안의 모습 몇 컷 올려놨어요. 그 링크도 함께 참고 부탁드릴게요. 책 소개를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친구들이 읽으면 되는지 좀 레벨을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제가 이것 또한 동일하게 항상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건 제가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제가 아이를 본 적이 없고 아이의 모국어 실력이나 최근에 어떤 영어 책을 읽는지를 몰라서 그리고 어떤 감정으로 영어 책을 읽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언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아이랑 어떻게 했는지를 살짝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첫째는 챕터북을 좀 늦게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제서야 정말 쉬운 책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책들을 소개를 했다 보니 아이가 모국어 실력도 이제 얼추 올라왔고 해서 그런지 챕터북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말 쭉쭉 읽어 나갔어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 보니까 어려서부터 노출한 친구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도 챕터북을 무난하게 읽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 아시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도 그렇게 얇은 치운 책도 못 읽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건 정말 어느 정도의 노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즐겁겠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결과인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막 되었는데 최근에 로얄드달의 찰리의 초콜릿 공장 책을 번역서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은 건 아니고 이제 들었어요. 내 스토리트를 통해서. 근데 아이가 너무나도 재밌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점은 영어 실력을 빨리 올려야 되는 시기가 왔구나. 왜냐하면 지금 국어책으로 이 정도의 수준의 책을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너무 재밌어 한다면 영어책 수준도 그만큼이 실력이 되어야 영어 원서도 재밌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어책으로는 이렇게 재미난 책을 읽고 있는데 영어책은 뭐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걸 읽으면 진짜 재미가 없어서 더 안 읽게 되기 때문에 저는 살짝 영어 실력을 조금 더 빨리 끌어내야겠구나라는 계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아예 모국어가 책 읽는 수준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시면 동시에 영어도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16권 원서는 동일하고요. 이렇게 상자에 담겨져서 와요.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 버전과 수정이 돼서 재출간이 되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정치적 올바름 수준으로 맞게 수정이 됐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등장하는 캐릭터에게 뚱뚱한 이라는 표현을 fat이라고 한 걸 대신 enormous라고 변경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폭 수정이 되었다는 점까지 안내해드려 봅니다. 이번에 추가된 건 이 CD인데요.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런 거를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 CD 안에는 10권의 책이 여기 16권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아래 설명란에도 기재를 해놓았는데 여기 CD 세트 10종 중에 9종의 타이틀만 일치해요. 그러니까 The enormous crocodile은 CD 목록에는 있는데 이 16권 구성 도서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따로 업체 측에 문의를 드려서 The enormous crocodile 구매 가능하시도록 링크를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서 세트 16종 구성 목록과 CD 목록 10종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원하신다면 16권 더하기 1권 해서 총 17권 데려가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CD는 영국식 발음으로 되어 있어요. 다 원하신은 Mr. Bucket 저oru Jest reclass 그리고 책 읽으면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단독으로 제작된 퀴즈까지 증정드릴 예정이에요 구매 완료하신 후 일괄적으로 부가 자료를 메일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가 추가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원서보단 훨씬 더 큰 사이즈로 나왔고요 이 책은 좀 더 어린 친구들이 원서 읽기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특허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칼라 책이에요 칼라 책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림들도 다 칼라링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원서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두 권을 조금 비교해보자면 이런 식이에요 사이즈는 이 정도로 다르고요 커버 페이지도 다르죠 여기도 중간중간 그림이 있죠 그런데 이 책은 좀 더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딸이 읽기를 시작한다면 저는 이 책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아마 이 책은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구성된 책이 아닌가 싶어요 내용은 동일하고요 디자인을 이런 버전으로도 출간이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빳빳한 종이에요 잡지 같은 느낌 요즘 아이들이 그림책부터 영어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옛날과는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미있는 영어 원서를 노출을 해 주시고 싶다 그런 분들께 추천하는 버전의 책이에요 작가 소개나 책 안의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추가된 저학년이 보면 좋은 디자인으로 구성이 된 책 소개해 드려 봤고요 이렇게 CD 그리고 원조 책인 이 책과 더 웨이사이 스쿨 4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전에 제가 책 소개를 한 영상이 있어요 컷편지 좀 해서 올려 볼게요 제가 지필했던 책 안에도 소개를 또 간략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또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이 저자의 책을 읽고 나서 작가가 꿈이었던 시절도 잠깐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 아이에게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었던 저자가 바로 로얼드 달이었는데요 로얼드 달 저자뿐만 아니라 더 웨이드 사이드 스쿨 저자도 굉장히 유명하세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자 이름은 루이스 사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책은 저희가 진짜 많이 봤어요 홀스라는 책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마빈 레드 포스트라는 책도 되게 유명해요 누베리라는 상이 있어요 그 누베리 메더 위너이기도 합니다 홀스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이 저자 이름이 조금 어렵잖아요 루이스 사커르 사커르 좀 그쵸 어쨌든 이 저자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차차 영상 통해서 풀어 볼게요 택배비는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이랑 책에 대해서 대화 나누실 때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먼저 로얼드 달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더 웨이사이 스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로얼드 달 저자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아마 내가 읽었던 그 책의 저자가 이 사람이었어? 하실 수도 있어요 찰리의 초콜릿 공장 이라는 영화로도 유명하고 원작이 이 저자의 책이에요 원서 제목은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또 후속작이 있어요 이건 또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후속작이 바로 Charlie and the Great Glass Elevator 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의 대상 그러니까 연령이 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 책은 아마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8세 이상부터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시리즈라고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시리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편으로 거의 다 읽고 방금 소개해드린 책은 좀 후속편 개념이긴 한데 나머지 책들은 다 개별 단편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교훈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이 필력이 훌륭하시다 보니까 Teacher's Pick 이라던가 베스트셀러라던가 부모님이 추천하는 책의 그 리스트에 다 들어가는 그런 책이거든요 제가 실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아이에게 들려준 적도 있어요 제 엄마 목소리 들려주려고 그 책이 바로 The Magic Finger 였었는데 이 책도 저는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도 제가 낭독을 하면서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낭독하던 거를 멈추고 눈으로 뒷얘기가 궁금해서 빨리 읽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두께가 얇은 것부터 이렇게 얇은 것부터 좀 다소 두껍게 느끼는 책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렉사일 지수로 따지면 한 500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렉사일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가 좀 아직 어리다면 좀 너무 두꺼운 책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The Magic Finger 라던가 Fantastic Mr. Fox 라던가 George's Marvelous Medicine 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다소 얇은 책 부터 시작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저희도 얇은 책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아이는 Chocolate 공장 이라는 책에 먼저 빠지고 나서 너무 재밌다 보니까 쭉쭉 읽어 나왔던 경우였어요 이 Matilda 라는 책도 너무 재밌어요 이것도 영화로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책 외에도 정말 재밌는 책이 너무 많거든요 16권이나 되니까 아이가 그냥 취사 선택해서 재밌어 보이는 책부터 먼저 읽어도 되세요 그래서 이 책은 한 8세부터 12세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어른이 읽어도 되게 재밌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Grade 3 부터 보통 읽기 시작하는 책인데 좀 더 일찍부터 읽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죠 권장연령 그러니까 교서 소개할 때 나오는 연령은 8세부터 라고 보시면 되세요 넷플릭스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2021년에 로얄드달스토리컴페니랑 손을 잡았어요 인수를 했어요 자그마치 500M라는 금액이요 5억 파운드 이상 주고 그러니까 원으로 환산을 하면 8천억 원 이상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얄드달 작가의 책의 인지도라던가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로얄드달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넷플릭스가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드미난 이야기를 센세이셔널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마첼다라는 책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마첼다 영화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책을 봤는데 너무 더 사랑에 빠지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되게 좋더라고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거액을 투자해서 로얄드달 스토리컴페니를 인수한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소장각인 로얄드달 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도 또 살짝의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책 앞면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quick mischief makers sign here so everyone knows this book belongs to you 여기서 mischief makers 라는 의미를 알아야지만 이 조크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뭔지 알면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죠 아무튼 이런 것도 한 번씩 언급하시는 것도 좋고 각 책들마다 되게 웃긴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이건 작가가 스스로 만들어낸 단어인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15권의 책들은 모두 다 창작 소설에 가깝고요 보이라는 책만 로얄드달의 어린 시절 그런 자서전 같은 책이에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기에 대한 얘기가 담겼는데 저희 아이는 이 책도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진짜 너무 웃겨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That's it! The end of the book Here is one last word invented by Royal Dial himself Make sure you keep it safe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단어가 Scrum Diddly Amptious 래요 Adjective이고요 Something that's delicious and lovely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단어를 이 작가가 만들었대요 Scrum Diddly Amptious 이런 식으로 조금 살짝의 유머 코드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단어를 조금 엉뚱하게 결합해 가지고 웃기게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언어 자체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묘미 재미난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Birthday party에서 birthday cake을 만들었는데 Oh mommy this is Scrum Diddly Amptious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책을 읽은 친구들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놀이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라고 말씀드려봐요 이 책을 소장하고 계신데 혹시 이런 게 뭔지 모르실 수도 있어서 공유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각 책들마다 Funny World가 담겨 있다는 것도 아이들이랑 공유를 하시면 되게 재밌게 가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전집을 빼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이거를 이렇게 빼면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이게 박스로 와요 이거를 이렇게 엎어서 한꺼번에 다 와라락 빼신 다음에 책장에는 이 박스가 없은 채로 이제 꼽아 두시고 아이들이 읽을 때 좀 이 책을 펄럭대면서 읽잖아요 이렇게 좀 꾸기기도 하고 그럼 이 책에 숨이 들어가서 좀 벌어져요 그럴 때 저는 그때 다 같이 16권을 모아서 다시 박스에다가 담으면 이제 또 다시 이게 압축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볼 때는 박스에서 꺼내서 저는 좀 많이 디피를 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박스는 좀 다른 곳에 두고 그 다음에 좀 아이들이 얼추 다 읽고 나서 좀 다시 이렇게 DP용으로 내가 읽었다 이런 개념 그리고 리리드를 할 때도 또 다시 빼놨다가 다시 또 집어넣고 그렇게 이용할 때 저는 또 박스가 되게 좋더라고요 DP 하기도 좋고 다음은 The Wayside School by Louis Sacher 책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 책도 이렇게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이 책은 시리즈라서 순서대로 읽으셔야 돼요 이게 또 혼동이 올 수가 있어갖고 제가 어떤 순서로 읽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Sideways Stories from Wayside School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Wayside School is falling down 이 두 번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Wayside School gets a little stranger 이고요 마지막 책은 바로 이거예요 Wayside School beneath the cloud of doom 이 책은 진짜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거예요 진짜 너무 웃긴 책 허무맹랑한 책인데 그냥 너무너무 웃긴 책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가 30층에 있어요 30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려면 맨날 그 3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설정부터가 너무 그냥 아이들은 그냥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웃긴가 봐요 그래서 막 키득키득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이 책 역시 권장 연령은 8세부터 12세고요 그레이드 3 부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이 책 역시 좀 더 어린 친구들부터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워낙 두껍진 않아요 되게 좀 짧은 책이고 너무 웃겨서 앱 원스링에 거의 좀 많이 보는 책인 것 같고요 이 책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아이들 얼굴에 미소부터 머금어요 너무 그냥 너무 웃긴 얘기가 많고 이 책의 저자 인터뷰를 보시면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이런 엉뚱한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상상을 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자 말로는 실존 인물이래요 네 그게 더 웃긴 것 같아요 이 책을 쓸 때는 아이들이 8세 9세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뭐 이제 40살 넘고 50살 넘고 막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이 책을 지필할 때 아이디어를 준 그러니까 그 실존 인물들을 상상하면서 작가도 되게 재밌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제 작가가 인터뷰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작가의 마인드도 되게 좋았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굉장히 파지티브한 임팩트를 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작가들은 TV. At first it was a few hundred dollars and then it gets less and less. My last check I think was for two dollars and fourteen cents. How'd you come up with all those crazy kids at Wayside School? The kids at Wayside School were all based on real people. How old were they? They were eight or nine years old when I first started writing. How old are they now? 42 or 43. You know when I tell kids I rewrite and rewrite and rewrite it sounds really boring and daunting to them. Especially those who want to be writers. But I always say well if it's too boring for you to rewrite then it's going to be too boring for anyone else to want to read. So every time I rewrite and rewrite I have to keep myself interested and entertained so I'm adding more layers and I'm putting more in there. A lot of kids tell me they read my books over and over again. Some people tell me they've read holes like ten times. And I think it's because since I rewrote it so many times there's enough in there that they get more out of it each time they reread it. Baseball or football? Baseball. Favorite team? The San Francisco Giants. Favorite card game? Bridge. Favorite color? Yellow. Favorite TV show? Lost. Cat? Dog? Dog? What's his name? His name is Watson. This book's name is New Bell Medal Winner and New Bell Medal Winner. There are many different books on today's紹介. If you like the book in the book, you'll find a great style. You'll find a great style of my book. You'll find a great style of my book. You'll find a great style of my book. And it's a great style of my book. And I think I'll see a great style of my book. 내 책 소개도 해드리고 작가 소개도 해드리면서 공구로 진행해 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책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작가의 이력에 대해서 더 많이 대화를 나눠요 다른 책들이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의 업적은 뭐고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이런 얘기도 대화를 나누면 되게 친근감을 더 느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해 드렸듯이 넷플릭스가 로얄드 달의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각색을 해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지 이런 행보에 대해서도 아이랑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 아이가 조금 더 나이가 있다면 넷플릭스 주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책만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좀 많이 파생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책이 대화 소재거리를 주는 되게 좋은 매개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책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정보 나눔 됐으면 좋겠고요 각 가정에서 즐겁게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구 관련으로 구매 링크나 가격은 아래 설명란에 기재놨고요 댓글로 남겨서 핀 꼽아놨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